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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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교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빈 프리머스 안녕하세요 프리머스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커뮬리라고 저희의 일찍도록 곡이었고요 다음 곡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가수자 개인 인사 하고싶어 할까봐요 전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다음 곡은 저희 어웨크라인시라고 2집 프로곡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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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뻔하면 다 택힌 너도 모두 탭탭 부겨봐 택탭 me with you 눈에 대서 fall like you Hashtag 널 싫어 난 네 미지게 하는 style Oh 널 좋아한단 말해 좀 더 따뜻하게 해줘 어 목이 꺼요 babe 날 다 알고 싶어 Get it get it on Make it move 달콤하게 Scrawberry berry 수 없지 입꼴이 노면 내 입꼴이 이빨렛던 모든 게 bang bang I don't like it down in love Every second down the road You know that we're gonna eat it Let's go like young Crazy all day All of it you love 갖고 싶어 So oh oh 자꾸 널 보내고 있잖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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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ta stick it loud You know what the things are to be loud You know what you love I want to go boy you want I want to stick it through You want to stick it like a girl Love it on me 가져가는 stick it like a girl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I want to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크게 불어봐 떳떳들은 make it pop 크게 불어봐 pop-pop-pop-pop-pop-pop-pop-pop-pop hetium wa嘉연 Tony I want you I love Stick home like a man See crazy or thing I want to bring the love 갈까 싶어 Give me some 자꾸 널 부르고 있잖아 You gotta keep your laughs You wanna feel tough and wide 다시 알아 what you like I'ma take a look at your world 갈까 싶어 find your world 자꾸 생각날대 빨리 빨리 가져봐 If you don't want it again 리프트피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세요 너무 즐거워서 지금 이 순간에 사진을 한번 남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전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혹시나 혹시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얼굴 가리셔도 돼요 맞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 네 저 일단 중간 앞쪽으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로 가운데 앉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른쪽 왼쪽으로 뚫을게요 안녕하세요 우와 나연이가 괜찮을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마이크를 자 일단 옷을 입고 저희 지금 사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컴퓨팅 하러 맞네 자 일단 장면 먼저 찍고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로 찍을게요 알겠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저기로 안 가고? 아 저기로 가면 뭔가 멀고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아 그러면 뭐 장면 먼저? 여기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포즈 뭘로 할까요? 하트? 포즈 뭘로 해요? 보통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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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트가 많네 하나 둘 셋 다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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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아 우리 이쪽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쪽은 보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자 죄송한거야? 알겠습니다 아 왼쪽! 네 왼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한 명이 더 좋잖아 아 놀리는 분들 안 보이겠다 아 왼쪽 대결 여기는 뭐 뭐 할까요? 큰아트 할까? 큰아트 할까? 머리 위 하트? 하나 둘 셋 잠깐만 표지 맞춰요 우리 잠깐만 너무 따로 들잖아 큰아트 4명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아쉽게 저희가 한 곡이 남았는데 아쉽죠? 아쉽죠? 빨리 아쉽게 봐 일단 그러면 이 아쉬운 반응을 마지막 한 곡 끝나고 또 한 번 해주시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죠 일단 하얀이가 중요한 말을 하기 앞서 저희가 그 같이 네 명이서 활동을 한 분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노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 마지막 곡을 어떤 걸 커버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 비기니 선생님들의 매니악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네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저희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수윤씨가 한 번 저희 보고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17일에 컨벨을 합니다 플레이어라는 곡으로 활동하려 예정해니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바로 다음 곡 해볼까요? 다음 곡은 행각나팽같은 로제스맬로 안통같은 역시 어쭘미리 던조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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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